안녕하세요. 살어요의 기냥입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봉장에 왔는데요. 꼬라지. 진짜 꼬라지 꼬라지. 이게 이게 벌통인지. 요 놈들이 소비소충입니다. 소비소충. 요 놈들 짝짓기 하고 나면 소비소충이 생길거에요. 이 정선에서 여왕을 가져와서요. 한 마리 남은 거 지금 분봉해 놓은 통인데. 인자 인자 밖에서 활동을 시작하는가 봅니다. 아무리 못해도 이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참 진짜. 이게 이게 벌통인지. 이게 이게 벌통인지. 이게 벌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장수 말굴 잡는 법을 올려놨더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불빛이 미치니 벌이 달라네. 장수 농약사가 다 죽인겁니다. 네번째 줄이죠. 첫번째 줄도 저 파란포장. 장수 농약사가 다 죽인거고. 두번째 세번째 남았는데 볼 꼬라지 잃었고. 네번째. 장수 농약사가 다 죽였고. 다섯번째 다 죽였고. 여섯번째 일곱번째 장수 농약사가 다 죽였죠. 오늘은. 오늘은. 제 3탄입니다. 3탄. 장수. 말벌. 작살내기. 제 3탄입니다. 자 내 봉장인데요. 내 봉장 앞에. 100m. 200m. 500m. 이렇게 벌을 갖다 놓죠. 누가 갖다 놓은지는 얘기 안해도 되죠. 장수 말벌이 벌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강남 같던 장수 말벌이. 돌아온거죠. 강남 갔다 돌아온 장수 말벌. 발모가지 부르트이기를. 오늘은 방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대안을 주라고. 대안을 줘야. 영상이 안 올라간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하면. 진짜 장수 말벌 싸그리 죽이는 법 올린다고. 그런데도 지금. 고증양봉들 죽어가고 있잖아요. 신음하고. 승질을 내고. 우라 터지고. 대안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입만 딱 담고 있다가. 인자. 인자 장수. 장수 말벌. 죽이는 법 올려놨더니. 인자. 인자 난리에요. 난리. 뭘 난리를 쳐요. 이동양봉이. 고증양봉인건. 코앞에 갖다 놓고. 개쇼하는건. 조용하고. 코앞에 갖다 놓고. 개쇼하는거. 오리지널 장수. 장수 말고. 죽이는 법 가르쳐줬는데. 뭘 그렇게. 난리래요. 난리는. 장수 동약사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얘기를 해줘도. 콧방귀도 안 깼으면서. 너 혼자 싸워라. 나는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겠다. 그랬던거 아닌가요? 그럼 계속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어야지. 뭘 그러십니까. 좀 재밌는 댓글들이 올라왔는데요. 뭐. 그 사람들.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하니까요. 그다지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제가 올리고자 했던. 강남 갔다 돌아온 장수말벌. 발모가지 부르트리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실시간할 때요. 저 밑에 지방이죠. 남쪽. 남쪽에서 자기 봉장에. 자기 봉장 주변으로. 장수말벌이 세군데가 들어왔답니다. 장수말벌이 세군데가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장수말벌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참 환장을 노리죠. 내가 내 봉장 주변. 저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아까시 심어서 갖고 놓고. 농약 안찌고. 밭을 못 메고. 벌 살리려고 지금 이슈를 하고 있는데. 내 봉장 앞에다가 벌을 다 갖다 놔요. 나가라고 하려고 했더니. 전화번호도 없네요. 주인이라도 있으면 나가라고. 여기 내 봉장이 몇 메다에 있으니까. 나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인도 없었네요. 사라지고.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죠. 어디서 못된 건 배워가지고. 이동하면서. 전화번호 놓고 가면. 고정양봉이 계속 전화해서. 귀찮게 하니까. 전화번호 놓지 봐라. 그리고 봉장에는 가 있지 봐라. 봉장에 가 있으면. 고정양봉이 맨날 찾아와서. 막 나가라고 한다. 그런 건 참 잘 배워. 잘 가르쳐줘. 그럼 누군가가 그랬겠죠. 그러다 벌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 절대. 사람들 함부로 벌 못 죽인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겠지. 내 말이 틀린가요? 교육도 참 잘 시켜줘요. 그래서 저도 교육시켜주는 거예요. 장수말벌. 싸그리 죽이는 법을. 아 실시간 때 자기 봉장에서. 참 쫓겨난 고정양봉이 있습니다. 자기 봉장 주위로. 세 군데나. 이 장수말벌이 세 군데나 털을 잡고 들어와가지고. 나가라고 해도 나가도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정양봉이 이동을 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봉장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장수말벌이 제 뒤쪽이나. 또는 제 앞쪽으로. 왔네요. 나가라고 그랬더니. 나가라고 하려고 했더니. 전화번호가 없어요. 사람이라도 만나서. 여기 중앙에 내 봉장이니까. 이 뒤에. 나가주세요. 얘기하려고 했더니. 인간도 없네. 장수말벌이 주인도 없네. 내 벌은 중앙에서 앞으로. 뺏기고 꿀 뺏기고. 뒤로 뺏기고 꿀 뺏기고. 생쇼하고 있어서 미쳐버리겠는데. 전화번호도 안 남겨놓고 하고. 몰라서 몰라서. 장수말벌이 내 봉장 주위 앞뒤로 갖다 놓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해한다고. 왜. 이놈의 이동말벌이. 하늘만. 꽃만 쳐다보고 다니다 보니까. 고정양봉이 있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실수로 갖다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실수로 갖다 놨다면 반드시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전화번호도 없어요. 오지도 않아요. 언제까지 안 온다? 꿀이 다 찰 때까지 안 옵니다. 그래서 고정양봉들이 지금 미쳐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대안을 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안은 없고. 제가 고정양봉들한테 핵무기를 하나씩 선물해 준 겁니다. 원래 핵무기 들고 있으면 공격 못 하거든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동양봉들 실수했네. 이동말벌들 강릉 갖다 놓고 배째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고정양봉이 어떻게 상대를 해. 대책 없어요. 그러니까 속 다 미치는 거지. 나가라고 하려고 했더니 인간도 없고.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전화번호도 없고. 그런데 계속 참으라 소리만 해. 그러면 안 된다 소리만 하고. 개풀이 나. 그럼 내 벌은 다 죽고 꿀은 다 뺏기고 내 봉장 나는 열심히 이렇게 갖고 놨는데. 장수말불이 와가지고 내 꿀은 다 훔쳐가고 내 벌은 다 빨아가버리고. 장수말불이 강남을 갔다가 돌아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올해 대구 쪽 분들은 몇 월쯤에 왔다라는 게 보이죠? 장수말불이. 대구가 거의 1차지입니다. 2차지, 3차지, 4차지, 5차지에 있는 분들 올해 내 봉장 주변으로 장수말불이 온 날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지방은 며칠 정도의 장수말불이 돌아올 겁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 같던 장수말불이 내 봉장 주변에 털을 잡아서 이놈의 장수말불 발목 아직 부르트리는 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내 봉장이에요. 내 봉장 뒤쪽으로 장수말불이 자리를 잡았네. 올해 나가라고 하려고 했더니 전화보도 없어. 말을 하려고 했더니 사람도 안 와. 자, 그러면 이 터에 이 터 지금 여기는 내 봉장이죠. 이게 설명상이니까 내 봉장에서 거리를 잡았더니 한 100m? 한 200m? 300m? 밖에 안 돼. 나가라고 하려고 해야 할 수가 없어. 이놈의 이동말불은 전화번호도 없지. 사람도 없지. 자, 그래서 이놈의 이동양봉이 이동말불이 자리를 잡았던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5월 초에 왔다. 이 자리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옵니다. 무조건 와요. 전화번호도 안 놓고 가지. 말하려고 해도 사람도 없지. 근데 안 오고 있어요. 또 와요. 100% 옵니다. 자, 이 장수말불이 왔던 자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약을 세 가지로 준비합니다. 자, 첫 번째 밭에 하는 풀약이 있어요. 깨알처럼 알갱이로 된 약이 있습니다. 가루약 아닙니다. 뿌리는 거 아니에요. 깨알처럼 덩어리로 덩어리로 되어 있는 풀약이 있습니다. 밭에 하는 풀약 그걸 사십시오. 그 다음에 세비늘 사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약방감은 얘기하면 알아요. 농약사들 새가 새가 밭에 와서 곡식을 다 집어먹는다. 이 새 쫓는 약 좀 주라 그러면 줍니다. 이해하시죠? 첫 번째 밭에 하는 풀약 알맹이 알맹이 알갱이로 되어 있는 풀약을 달라고 그러세요. 그 약을 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쇠빈을 한 봉지 주세요. 쇠빈을 받습니다. 세 번째 우리 밭에 새들이 쫓아 날아와서 곡식을 심어놓으면 다 파먹어버린다. 이 새 쫓는 농약을 달라고 그러면 그 약 줍니다. 그럼 약 세 가지 준비해야죠. 세 가지 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내 봉장 주변으로 왔던 이 장수말불이 왔던 자리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5월 1일날 왔다. 그러면 4월 27일이나 28일쯤에 27일이나 28일쯤에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그 전에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상태에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상태에서 하면 안 돼요. 꽃이 피기 전에 꽃이 피기 전에 그 알갱이가 알갱이로 되어 있는 알갱이로 되어 있는 제초제를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럼 그 제초제를 이 장수말불이 오래 앉았던 자리에다가 지그재그로 막 흐트려버리세요. 뿌리라 이 말이죠. 쫙 뿌려버리세요. 그래서 이 풀들이 꽃을 피기 전에 죽게끔 계속 뿌리십시오. 뭐 오늘 뿌리고 내일 뿌리든 급해 뿌리든 3회를 뿌리든 5회를 뿌리든 뿌리세요. 그리고 이제 장수말불이 곧 들어올 시즌이 됐다. 한 길어봐야 한 3,4일이면 들어오겠다. 그러면 세빈을 일단 일단 파태하는 제초제를 뿌렸잖아요. 이미 한 일주일 이전부터 뿌려야 돼요. 그럼 이 풀들이 어느정도 죽겠죠. 그럼 꽃을 못 피웁니다. 이 꽃을 못 피우는 이 자리에 이제 세빈을 뿌립니다. 지그재그로 세빈은 분말입니다. 분말이기 때문에 이게 분진이에요. 먼지가 돼서 사람이 발로 걸어다니면 이게 사악 바람타고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장수말불 입구에 사악 묻어요. 그러면 어떻게 세빈을 뿌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지그재그로 뿌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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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면서 쫙 갑니다. 그리고 내 느낌상 곧 들어오겠다. 이제는 들어오겠다. 장수말불이 강남같은 장수말불이 곧 들어오겠다. 세번째 약을 살포합니다. 뭘 살포하냐? 새 쫓는 농약 달라고 줍니다. 그걸 지그재그로 뿌려버리십시오. 이해하셨죠? 자 첫번째 약 1주나 2주 전에 2주 2주가 낫겠죠? 2주 왜냐하면 야와들 꽃이 피면 안되니까 꽃피기 전에 꽃피기 전에 작년에 왔던 장수말불이 놨던 안착했던 그 자리에 제초재 밭에 하는 제초재 있습니다. 알갱이로 된거 그걸 지그재그로 쫙 뿌려버립니다. 그걸 오늘 뿌렸다 그러면 한 이틀 3일대 또 뿌려버립니다. 한 5일대 또 뿌려버려요. 계속 뿌립니다. 뿌려놓고 그 다음에 곧 한 일주일이나 있으면 강남같은 장수말불이 이 자리에 들어올 것이다. 일주일 정도면 들어오겠다. 그 다음에 세빈을 지그재그로 뿌려버립니다. 싹 뿌려버리세요. 그러고 나서 내일이나 모레쯤 이 강남같은 장수말불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세번째 약품 새쫓는 약 농약방법 있습니다. 새가 곡식을 잡고 파먹는다. 이 새쫓는 약을 달라. 농약을 그럼 줍니다. 그걸 지그재그로 쫙 뿌려버립니다. 이러면 끝나요. 그게 세빈은 45일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일주일 전에만 쫙 흩어놔도 사람이 지나가면서 장수말불 입구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먼지만 일으켜도 샤악 빨려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초재 제초재가 이게 제초재를 뿌려놔버리잖아요. 그럼 이슬이 내리죠. 그럼 이 이슬을 이 장수말불이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알갱이로 된 제초재를 사라고 하는 겁니다. 세번째 새를 쫓는 농약에는요 벌리나 벌이나 모든 곤충들이 다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집을 버리고 밖으로 도거 나가버리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왜 세가지 약을 준비하라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강남 같던 장수말불이 돌아오면 내 봉장 앞으로 뒤로 돌아와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 발모가지를 이렇게 부르트리는 겁니다. 아 혹여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올린다면 그때는 신기술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드론에 드론에 음 제가 지금 현재 장수 농약사과를 촬영하려고 드론을 구매를 했죠? 그 드론에 제가 물을 실어봤습니다. 무게를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이놈이 무게를 물을 실어봤는데요. 우리 PT 소주 있죠? 사업자리라고 하는가요? 사업이 아닌데 제가 엊그제 보여드린 PT병이 있습니다. 소주 PT병 소주 PT병 약 반절 정도 반절 정도를 이 드론이 들고 올라갑니다. 제가 이걸 물을 담아서 실험을 해봤는데 한 병을 한 병 가까이 담아도 들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요. 제자리 하바링을 못합니다. 하바링 이라는 건 떠서 어느 위치에 떠서 제가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반병 정도를 담아서 매달아 봤더니 하바링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다음에 영상이 또 올라간다면 강남 같은 장수말불이 돌아왔을 때 드론으로 항공 살포하는 법을 제가 올릴 겁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멈추기를 바라는 거죠. 누가 이동하는 장수말불이 왜 그들이 멈춘다면 그들이 예를 갖춘다면 굳이 고정양봉이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고 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왜 배째라 합니까? 뭐 제가 지금 어제 엊그제 방송한 거죠. 간접적으로 이동말불 싸그리 박살내는 법 여기에 보면 댓글을 달았는데 재밌습니다. 이 사람 아직도 이러고 있네? 이거 보고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이 사람 하는 게 뭐냐면 남의 벌을 세빈으로 작살내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뭔 소리하고 있어요. 난 장수말불 잡는 법 알려주는 건데 그러면서 자기는 사과농가가 세빈 쳐서 벌 죽인다고 계속 욕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수농약사과가 꽃필 때 세빈 치는다는 거 이거 정말 나쁜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끼더니 장수말불 잡는 법을 알려주니까 인자사 인자사 이러네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세빈을 장수말불에 사용할 거예요. 사람한테 사용 안 해요. 근데 장수농약사과는 사람이 먹을 사과에 사용한다니까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과농가 세빈 쳐서 벌 죽인다고 계속 욕하고 있습니다. 사과농가는 최소한 벌을 죽이려 세빈을 치지는 않는데 재밌죠? 이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장수농약사과가 세빈을 치는 이유는요. 모든 곤충을 싹쓸이해서 수정이 안되게끔 하려고 세빈을 치는 겁니다. 이 양반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벌을 키우면서 이러고 있네요. 뭐 내가 어때서요? 장수말불 죽이는 법 가르쳐 주는데 뭐 어때서? 올해같이 꿀도 안나오는 역대급 해외 이동양봉 때문에 고통받는 고정양봉 농가들의 애타는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건 아니라고요? 말로는 누구나 다 해요. 아 내가 니십년 알아. 그래 그래 놓고 돌아섰어서 똑같은 짓 하고 있는데 대부분 양봉업 하시는 분들이 퇴직 후 생계납 부업으로 아둥바둥 하며 고심하다 시작하는 사람들 대다수인데 땅덩어리 죽고 밀원수는 없고 결국 문제는 밀원수 대비 과도한 양봉 군수와 양봉 인구가 많다는 양봉산업 구조적 문제인 것을 구조적 문제라면 그걸 알고 있으면 본인이 바꾸면 되잖아요. 왜 안 바꿔요? 왜 본인은 노력 안 하면서? 밀원수가 없어요? 저희 이 봉장에 이 아카시를 자르려고 저 밑에 동네에 인간들이 올라온 적도 있어요. 내 봉장에서 장난 고정양봉은 밀원수를 가꿉니다. 이동 말버는 밀원수를 안 가꿔요. 뭘 지금 알고 떠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멋모르고 이동하는 초짜 양봉인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지금 이해를 해요. 멋모르고 이동하는 초짜 말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말벌들이 기존의 말벌들이 이동하는 말벌들이 가르쳐준 법을 하고 있는 거죠. 전화번호 놓고 가지 마라. 벌로 온 자리는 다시 가지 마라. 꿀뜰 때만 가라. 안 그러면 고정양봉이 와서 나가라고 난리 난다. 그런 거는 잘 배웠어. 근데 뭐 모른다고요? 뭘 몰라. 실컷 잘 배워가지고 지금 그걸 써먹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생각할 시간에 진짜 다른 양봉인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국회에 가서 피켓 들고 올해 꿀 안 나와 굶어죽겠다 시위라도 하든가 바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방송한 것 같은데요. 이 나라는 여러분의 건강에 관심이 없습니다. 가서 피켓 갖고 시위하면 답 있어요? 발도 안 되는 술이라고 본인이 가서 하든가 그게 안타까우면 본인이 가서 해야죠. 참으로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분이 같은데 안타깝소이다. 안타까워하지는 마세요. 굳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동말벌이 하는 진짜 양아치 짓거리 때문에 고정양봉이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정양봉 양봉들에게 똑같은 힘을 쓸 수 있게끔 그냥 핵폭탄 하나 얹어준 것 뿐이에요. 별거 없어요. 핵폭탄 아무나 써요? 아무나 못 써요. 쓸 수가 없어. 핵폭탄을 누가 아무나 써요. 같이 죽을 일 있어요? 안 써요. 근데 언제 써요? 나 공격하면 써요. 나는 힘없는 약자인데 내 고정벌은 힘이 없어갖고 굉장히 약한데 내 앞에다가 탁 이동말벌 갖다 놓고 뒤에다 탁 이동양봉 갖다 놓으면 내 벌 다 죽이는데 그럴 때 쓰라고 핵폭탄 준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이동벌 죽여서 그 사람들 복수하면 참 발 뻗고 잘도 주무시겠소이다. 나는 발 뻗고 잘 잘 것 같아요. 나는 발 뻗고 잘 잘 것 같아요. 왜요? 내 벌이 아장나고 꿀 뺏기고 벌 뺏기고 내가 미쳐 죽어서 나는 온 사방을 다 쫓아다닙니다. 그 이동말벌 어디 있는가 왜? 벌 줄어들면 바로 태가 나거든요. 그 얘기는 이동말벌이 주위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잠도 못 자고 그 이동말벌 찾으러 다녀요. 발 뻗고 못 자요. 이동말벌 찾는 일 하고 이 양반은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하면 말개나 하고 책개나 본다? 뭐 이 정도? 이 정도의 수준? 내가 장수동약서가 방송을 벌이 죽어 하는 상황에서 내가 그걸 방송을 2018년도 2019년도에 연이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보고 나왔던 전파를 하겠어요. 왜? 내가 하는 건 장수농약서가처럼 그런 짓거리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장수말벌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동하는 장수말벌 근데 장수농약서가는 사람한테 먹는 거예요. 그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댓글을 지금 읽어드리는 겁니다. 한분은 또 말벌 잡는 법 보러 왔다가 경하겠네요. 이분은 깜짝 놀라셨는가 봐요. 말벌이 아니라 그냥 벌 잡는 법 정확히는 자신의 벌 이외의 모든 벌을 죽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말벌 절대 못 죽입니다. 이건 악의적으로 남의 벌 죽이는 방법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왜 악의적으로 남의 벌을 죽일까요? 고정양봉이 있는데 왜 악의적으로 그 앞에다 갖다 놓고 고정양봉 죽으라고 벌 뺏어가고 꿀 뺏어가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뭐 이거는 같은 말이니까 뭐 처음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모르고 따라할까 두렵네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지금 제 말 뜻을 알아들은 사람들은 다 이동 말벌한테 당하고 승질나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이 알아듣고 있거든요. 진짜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의적 동영상을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핵폭탄 가진 놈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니까요. 악의적인 동영상이 아니에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폭탄을 던져준 건데 힘 없는 힘 없는 고정양봉한테 너가 맨날 당하고 맨날 얻어맞으니까 아프지. 자 그러니까 핵폭탄 하나 들고 있어. 그러면 아무도 너가 안 건드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알려줬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남의 봉장 가서 사람 없으면 살충제 뿌리라고 하고 에이 내가 언제 남의 봉장 가서 살충제 없으면 나 사람 없으면 살충제 뿌리라고 했어요. 이동 말벌이 거의 터잡으면 살충제 뿌리라고 했지. 무슨 걱정이냐 사람 맞습니까? 누가 누구를 말한 지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지칭하는 건가요? 글 쓴 걸로 봐서는 저를 지칭한 것 같아요. 차라리 몽둥이 들고 가서 벌통을 부시는 게 나을 듯하네요. 진짜 양심 없네요. 아 몽둥이 들고 몽둥이 들고 벌통 부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눈땡이 밤탱이 됩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몽둥이 들고 벌통 몽둥이 들고 벌통 막 두두게 패고 부시면요. 나는 완전히 벌집 됩니다. 벌집 그럼 바보 같은 짓인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장수말불 집에 가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양심이 없네요. 양심 어디 있지? 아무리 찾아도 양심이 없네. 아 참나 양심 양심 거론 하나 양심 양심 봤다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양심 있으면 한번 꺼내봐요. 자 제 손에 올려줘 보세요. 양심 있는 분 꺼내보세요. 없는 양심으로 뭘 찾고 그랬어. 그렇습니다. 이게 참 웃기는 게 뭐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어이가 없죠?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장수농약사과에서 15년 20년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15년 20년 당한 건 그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건 필요가 없다? 아이고 아이고 나는 15년 20년이 아니고요. 2016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밤에 촬영하는 이유는 아실겁니다. 벌이 싸그리 작쎄이 나서 장수농약사과가 진짜 무서운 것들이에요. 이 장수농약사과가 불법으로 뿌린 세빈 때문에 벌이 이렇게 죽어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아나무이네요. 원래 제 목표가 뭐냐냐면요. 장수농약사과를 알리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제 목표는 장수사과꽃불을 따는 게 원래 목표였어요. 그러면 장수사과가 더 인기가 많을 것이고 장수벌꿀도 장수사과꽃에서 따는 꿀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께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가 당한 건 내 아버지가 당한 거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는 그만해라.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실정에 맞게 해나가자. 그러니 장수농약사과 니네들도 그 불법 약살포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양봉가들도 사과꽃불을 따서 특화를 하자. 근데 콧방귀도 안 기든 것들이 인자사 인자사 뭐 헛소리를 많이 했어요. 어쩌라고 나보고 이미 2018년, 2019년에 장수농약사과에서 불법 살포한 세빈 때문에 벌이 5년 동안 죽어나서 나는 빈손이 됐습니다. 뭐 어쩌라고 나보고 그래서 제가 빈손이 되기 전에 영상을 남겨놓기 위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남겨놨잖아요. 뭐 거기에는 반응도 안 보이면서 장수말불 잡는다는데 뭐 이렇게 열을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장수말불한테 당해봐요. 장난 아니에요. 안 당해봤죠? 장수말불한테 안 당해본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는 거라. 장수말불한테 내가 60 한 방 쏘여봤다고 얘기했죠?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 장수말불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흥말불한테 흥말불한테 60 한 방을 쏘였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30분이 넘어갔으니까요.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흥말불한테 60 한 방을 쏘였는데요. 주위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제 등짝에 옷을 벗기하고 세봤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것만 61 방입니다. 그럼 머릿속에 들어가서 쏜 거는 못 쐈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 머리 스타일이 짧습니다. 저는 머리를 길게 기르지를 않습니다. 이 귀찮아서요. 원래 제 머리통이 좀 커요. 크기 때문에 머리를 길러버리면 진짜 꼴물견대기 때문에 머리를 기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머리에 엄청나게 쏘인 거죠.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안된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빨리 보건소 가야 된다고 보건소를 갔습니다. 보건소를 갔더니 보건소 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왜 오셨습니까? 그래서 흥말불을 쏘여서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고 6명인가 7명이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고 저만 보건소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 원장이 왜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 흥말불을 쏘여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나 쏘이셨어요? 예, 육심 한 방밖에 안 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 원장이 뻥하고 저를 쳐다봤어요. 너 그 말 진짜냐? 라는 식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도중에 한 사람이 보건소 문을 팍팍 차고 쫓아 들어옵니다. 쫓아 들어오면서 팔을 쫙 내밀어요. 옷을 딱 걷고. 그러더니 나 빨리 주산하자. 나 곧 죽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호들갑을 떨어요. 그러니까 원장이 뭐라고 하냐? 왜 그러십니까? 나 지금 말벌 쏘이고 왔습니다. 빨리 주산하주세요. 그러니까 이 원장도 어이가 없었고 저를 한번 쳐다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육심 한 방쏘였지만 아직 살만하니까요. 이 분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분 먼저 놔주세요. 그랬더니 그 말벌 한 방쏘인 사람에 어이가 없는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원장님 이 분부터 놔주세요. 그리고 그 분부터 조치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해독제라고 하죠? 해독제를 맞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장수말벌이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해충이죠. 해충이라고 하죠. 말벌도 마찬가지고 이 벌에도 예민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벌에 쏘이면 큰 병원 가지 마세요. 큰 병원 가시면 더 힘듭니다. 동네 보건소 가십시오. 보건소에는 해독제가 다 있습니다. 웬만한 해독제는 다 있어요. 그러나 독사나 이런 거 물렸을 때는 의료원으로 가라고 하죠. 보건소보다는 의료원이 아무래도 치료시설이 좋다 보니까 의료원, 초내감 의료원이 다 있습니다. 군에 하나씩 있으니까. 그런데 벌이나 이런 거 쏘였을 때 일단은 보건소 가서 주사 먼저 맞으시고 그래도 이상이 있으면 의료원을 가시고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큰 의료원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오히려 빠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강남 갔던 장수말벌이 그 자리에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곳에 3종 세트를 쫙 뿌리셔서 돌아온 장수말벌의 발모가지를 부르트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